안녕하세요. 오늘은 박은옥, 정태춘의 봉숭아, CK 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. 이 곡은 구독자 구현숙님께서 요청해 오신 곡인데 일단은 8분의 6박자라 왈츠곡이죠. 우리가 흔히 아는 4분의 3박자곡을 쉽게 두 번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마디에 그래서 왈츠 기본 아르페지오가 C코드를 잡았을 경우에 그는 5번을 쳐주고 근 3, 2, 1, 2, 3 이렇게 쳐주죠. 하나, 둘, 셋 그런데 8분이 6박자이기 때문에 얘를 두 번 쳐주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왈츠 뭐 다른 주법은 근 3, 2, 3, 1, 3 이것도 있죠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이렇게 되고. 그래서 노래 부분은 이제 아르페지오 편하신 거로 해서 섞어서 쳐주시면 되고 일단 전주, 간주, 후주를 설명을 드리면 전주랑 간주는 이제 거의 똑같죠. 똑같고 후주가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전주 첫 마디부터 보면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5번 줄부터 이제 순서대로 내려갔다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. 멜로디가 도, 미, 솔, 도, 솔, 미 이 잡은 상태에서 이 줄에 다 있죠. 5, 4, 3, 2, 3, 4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이제 멜로디를 원래 솔, 미, 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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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라, 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제 5, 4, 3, 2, 3, 4 솔 할 때를 이걸 좀 강하게 쳐서 솔,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 이제 C코드에서 미, 미래, 미래, 미래 되는데 그러면 C코드 근음 5번 하고 미, 1번 주 2, 미를 같이 쳐주죠. 5, 1, 5, 3, 2, 3, 2, 3 미, 그리고 미래, 미래, 미래 할 때를 근음을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. 5, 1, 동시 쳐주고 미, 5, 1, 동, 3 레는 3끼로 2번 줄 들어주셔야죠. 네, 그리고 미, 미는 1, 3 처음에 솔 들어간 두 번째 마디에서 미, 미래, 미 할 때 3, 2, 3, 미, 미, 미 이렇게 되죠. 그 첫 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5, 4, 3, 2, 3, 4 5, 4, 3, 2, 3,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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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레, 도, 라, 도, 라, 쏠 해서 넘어가는데 F를 이제 2번, 3번, 4번 3개만 잡고 네, 멜로디를 2번 줄까지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근음은 4번 줄이랑 멜로디, 레, 를 쳐주기에서 4, 2, 동시 4, 2, 동, 3, 레 그 다음에 도를 쳐야 되니까 요 새끼레를 뛰어주고 도, 2, 3, 나는 여기 3번 줄이죠. 한 번씩 이제 사이 0, 3, 2, 3, 3, 3, 4 이렇게 되죠. 네, 도, 라 그 다음에 도, 라 까지 있죠. F 코드에서 그러면 그 도 칠 때는 사이 0, 3, 2, 3 그 다음에 라는 3, 4 이렇게 세 번째 마디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네, 도, 사, 도, 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솔, 미, 레, 도 이렇게 가죠. 그러면 C 코드 그는 5번 하고 솔, 3번 줄을 갖춰주고 5, 3, 0, 4, 3, 3, 4 그 다음 미는 1, 3 솔, 미, 1, 3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레, 레, 도 이렇게 가는데 레는 이 새끼로 2번 줄 레 를 누른 상태에서 그는 6번 하고 6, 2, 0, 3, 2, 4 아, 여기는 6, 2, 0, 4, 3, 4 그 다음에 레는 2, 4 6, 2, 0, 4, 3, 4, 2, 4 6, 2, 0, 4, 3, 4, 2, 4 레 레 마지막 이제 C 코드에서 도에서 끝나거든요. 일단 F에서 부터 세번째 네번째 마디 연계해서 보여드리면 F 이 새끼로 레 누르고 레 도 라 그 다음에 C 코드 가서 솔 비 레 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C 코드인데요. 도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는 5번 하고 여기 2번 줄 도 5, 2, 0, 4, 3, 4, 3, 4 저는 이제 뒤에 주법을 변형을 해서 5, 1, 2, 3, 1 하고 들어가는데요. 5, 2, 0, 4, 3, 4, 3, 4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전주 부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도 미 솔 도 미 도 미 미 세 미 네 도 라 도 나 솔 미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 저녁 별 간주 부분은 전주와 똑같이 치시면 되는데요. 노래 마지막 1절에 그리운 네 님 도 돌아오소 도 미 미 미 미 네 레 도 라 도 라 솔 미 네 도 별 사이로 맑은 달 날 이렇게 노래 부분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후주 부분 보면 어 그리운 내 님 도 돌아오소 까지 하고 미 솔 라 솔 미 이렇게 되죠. 그러면 미 미 그는 5번 하고 1번 주 같이 고 3 미 솔 오일 도 3 미 솔 3끼를 쳐주고 라 솔 라 솔 그 다음에 시코 잡으면서 미 3 미 3 이렇게 오일 2 미 솔 미 3 3 2 3 그 다음에 에프 코드에서 레 미 레 도 라 이렇게 가는데 에프 마찬가지로 세 끼로 이번주 레까지 같이 잡아주시고 사이 0 3 미 사이 0 3 미 그 다음에 2번 레 도 이번주에 레 도 라 를 치면서 라 멜로디를 쳐도 되니까 4 3 동 4 3 4 이렇게 돼요 레 사이 동 4 미 미 레 도 라 4 이렇게 되죠 그 두 마들이 연결해 보면 미 솔 라 솔 미 레 미 레 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라 솔 도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그는 G 코드 그는 6번하고 솔 3번주를 갖춰주고 솔 라 라 도 레 여기서 여기서 6번 3번도 묻혀주고 솔 라 는 여기 3번줄 라 도 레 그 다음에 미는 1번이죠 G 코드에서 솔 라 도 레 미 솔 라 2번줄 레 미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다시 레 도 라 라 솔 도 해서 넘어가는데 레 2번줄 잡아주시고 6위 동시 레 4 3 도 6위 동 4 3 도 나는 여기 3번 라 솔 마지막 C 코드 도 이렇게 끝내주시는 거예요 세번째 G 코드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솔라 도 레 미 지코드 이제 그 6번하고 솔 6 3 동시 치고 라 는 여기 3번줄 솔라 그 다음에 도 2번줄 그 다음에 미 1번줄이죠 솔라 도 레 미 그 다음에 다시 G 코드 레 6위 도 3 도 그 다음에 라 라 솔 도 4 3 4 3 이렇게 끝내주시는 거예요 후주를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미 솔 라 솔 미 레 미 레 도 솔라 도 레 미 레 도 라 솔 토 이렇게 쳐주시면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